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정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정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머니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금이라 할 때는 393.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시죠? 저는 주일날 예배 들을 때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삶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더 깊이 하면, 더 풀어서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구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자리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 삼실의 빛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현장과 교회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나와 지금 이 예배와 이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게 구조. 보좌, 시공간, 2, 3, 7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영,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이것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럼 3시대는 뭐냐? 과거시대, 오늘의 시대, 미래시대 살리는. 기한축복 누릴 수도. 이걸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3, 9, 3을 내가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기도고요. 말씀은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정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인들로서 업을 가지고 증인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은.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 늘 3, 9, 3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우리의 3, 9, 3, 3, 9, 3에서 그냥 외우는 식으로 그냥 끝나면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성취미 하나님은 지금 내게 5, 6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게 5, 6으로 성취미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시군관을 초월한 역사와 2, 3, 7의 빛의 축복과 함께 그게 내게 이 시간에 영혼이 살고 영이 힘을 얻고 그와 내게 예되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현장과 교회의 전부만 하는 응답이 오늘 일어나게 앞서서 그리고 과거와 오늘과 미래 시대를 살리는 기중한 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실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땅 끝까지 이루는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괜찮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아홉 가지, 393을 놓고 계속 아홉 가지 먼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되어지고 또 주일 날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도 예배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현장에서 기도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올려놓은 것도 성도들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의 증복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모을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늘 끌어안고 울고 했어요. 감격스러워가지고 살과 피를, 살을 찍히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같이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도를 체험한 거예요. 집중함으로 말하면 그리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 집중해서 그리도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삶의 증복이 이루어져요. 무엇보다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에 이 그리도를 체험하고 나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교회는 말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 그리도를 진짜 체험하면 사람들의 말 그게 힘 빠지고 그게 영향받고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정지하는 거 여러분, 진짜 그리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람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도 깨달으면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고 하나님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나가시니까.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야 고쳐지는 거죠.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흐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리도께 집중하고 그리도를 체험함으로 삶이 먼저 정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전체 본부 말씀이 있고요. 강단 말씀이 있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요. 특별히 강단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별로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짜고 본부의 메시지는 그때그때 방향들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부 강단 메시지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역사가 뭐냐 하면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속에 나타나게 돼요.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들 바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응답 이전에 이게 다죠. 어떤 영적 상태냐 그게 결국은 응답으로 나오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응답으로 나와요 사실은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여기에 나오는 응답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영적 상태가 변환되는 여기에 허감이 꺾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었죠. 나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도 담기는 그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허감이 꺾여지고 그 속에서 저절로 현장 변화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면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면 이 축복의 역사를 놓고 좀 집중하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치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자들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치유한다고 치유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거든요.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울증이 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담겨지면 언제 해결되는지 모르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나옵니다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왔자면 이미 사실은 그 배경이 있고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우리 심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서 이리저리 다닐 필요 없고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딴 거 이야기 잘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좀 녹취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갈급하니까 사실은 또 우울증에서 실제로 힘드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석주 지났는데 목사님 이제는 완전히 언제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증 문제다 우울증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언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야 돼요. 그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면 실제로 치유한다 안 해도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죠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야 될 때 이때 나타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보좌의 능력이 사실은 시공간의 역사를 초월하는 역사죠.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 진짜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시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인도받았다고 하니까 넘어갔어요. 현장에 일어나는 허감의 역사 재앙의 역사 말씀드렸죠. 한금의 장이 사각지대가 되었고 사각지대가 재앙의 지대가 돼가지고 결국은 마태우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 탄생하신 내용 아닙니까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면 재앙지대에 베어버린 이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느냐 어떻게 살리느냐 답은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운명을 바꾸는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곧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했어. 운명을 바꾸는 이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기신을 쫓겨가는 기신을 내어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포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 어마어마한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사용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허감의 역사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안 누리고 안 사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허감의 역사들이 왜 꺾여지느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타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우리 산업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삶의 정복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흐름 속에서 실제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서 허감이 꺾여지도록. 허감이 꺾여져야 말씀 흐름을 계속 받다 보면 허감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실제로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딱 담겨야 되면 치유와 함께 여기에 나타나는 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냥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될 기중한 답으로 주신 것이다 붙잡고 여러분 산업 현장의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 성교를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비밀과 함께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허감이 꺾여지고 정말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성취를 보고 참된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나타나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귀한 산업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렬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산업 성교회 위에 또 이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산업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